30% 정도 저렴하게 보상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창고에 박아둔 기계가 있으면 찾아서 얼른 전국 판매점으로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고수리 모든것 리페어맨입니다 지금 젤타카에서 보상 판매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 31일까지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422, 1022, 1013, F30, 630R, 5가지 기종인데 타 메이커 상관없이 5가지 모델에 똑같은 기종이면 다 받아줍니다 분량도 상관없고 폐기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된 것도 상관없으니까 얼른 찾아보시길 바라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사에서 공시된 가격이니까 제가 일단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422, F30, 1013, 1022 이 4가지는 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39,000원이고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리고 630R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75,000원에 본사에서 공시가격으로 내놓았습니다 30% 정도 저렴하게 보상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창고에 박아둔 기계가 있으면 찾아서 얼른 전국 판매점으로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퍼맨이고요 여러분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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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